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3일 차변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주춤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늑장수사, 부실수사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장면들을 압축해놓은 모습이 기자들한테 부착이 됐는데 그게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일 검찰에 불려가서 대질조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저 사람 변호사 맞아? 물론 옷들은 다 명품으로 치장했다고는 하지만 허름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것이고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을 각오했거나 아니면 물론 기획입국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운명을 불길하게 생각하고 아마 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어제는 검찰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웃음기 띄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했다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다. 그러면서 농담이다. 그러니까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웃음기를 띄었고 나중에 우리 기자님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겠다. 이러면서 또 웃었다는 거죠. 자 긴급체포를 했다가 48시간 안에 신병처리를 해야 돼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할 당시에 여러 가지 혐의에 관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기획입국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 이런 거 봐줄게 라고 하고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의 그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기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입국설. 검찰과 딜을 하고 입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며칠 동안 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여유를 되찾고 기자들한테 농담까지 할 정도다 하면 검찰이 적어도 자기 패를 거의 들통난 거 아니냐. 남욱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수사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딱 감을 잡고 어 이제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딜이 끝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끝났어도 검찰이 이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수사도 그래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불호. 왜냐하면 검사들이 일부러 또 이렇게 성동격서 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불호인데 지금 대장동 수사팀은 자기 패, 자기 속내가 거의 다 드러난 거 아니냐. 남의 피의자한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어느 의도된 방향으로 결국 결론 맺고 그냥 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어제는 또 여유 있게 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조사받으러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피의자.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나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러고 그러면 남욱,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른바 4인방이라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인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 빼고 사자 대질 조사를 했는데. 이 대질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거 가지고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질 조사를 해버리면 서로 상대방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검찰이 자꾸 어느 방향으로 질문을 하면 검찰의 카드만 보여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대질 조사가 섣부르다 이런 일부 일선 검사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대질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매듭지으려 한다. 내지는 수사의 방향을 피의자들한테 들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욱 변호사와 이 조사받은 사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우선 검찰이 배임 혐의에 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안 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가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다가 공소장에서는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는 결국 이재명 지사를 딱 제외하고 수사를 벌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였는데 유동규 씨까지도 배임해서 빼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수사 선상에서 그냥 밀려났다. 일부러 밀어냈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배임 혐의에 대한 추궁이 별로 없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도대체 이 수사팀이 뭘 수사하려고 하길래. 이게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요. 유동규 씨가 누구로부터 몇억 원 뇌물 먹었다가 아닙니다. 왜 보다 많은 이익을 성남시나 이런 데로 환수를 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를 그렇게 안 하고 민간업자가 대박을 치도록 설계를 했느냐. 그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라는 것을 1월달에 공무지침서라는 걸 만들기 전에 이미 1월달에 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이렇게. 왜냐하면 공무원들 만들 때 보면 항상 표준적인 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초과이익 환수장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익을 주주의 비율대로 나누자. 뭐 이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18일 만에 그게 빠졌다. 빠진 공모지침서가 이제 나간 거죠. 자 그런 단계가 있었고 5월달에 또다시 5월 27일날 오전 10시 실무진 초안에 보면 그러니까 실무진은 끊임없이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건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 10시 문건에 있었는데 오후 5시 넘어서 나온 문건에는 그게 또 빠졌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이게 이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그 중요한 문건을 유동규라는 사람 혼자 뺐을까?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중요한 결정은 다 성남시장의 결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시간 대장동 7시간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제를 받고서 빼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제 상식적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시장 이름도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가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뺀 상태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거는 진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에 털만 뽑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 이건 수사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없으면 당시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송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 해명을 보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송도 개발 때 중요한 결정은 다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니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이 중요한 결정은요.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웬만하면 결제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성남시라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정관에도 있고 법의 조례 다 있는데 그걸 어느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초과의 환수조항 삭제가 실무선에서 다 이루어졌고 자기는 언론 보고 알았다? 그건 무능하다 내지는 관리능력 실패 이런 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버젓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그 부분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이건 도대체 이 수사팀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수익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라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자죠. 이 사람은 지금도 참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19개의 녹취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피의자로 전환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영학 회계사 주변에 나오는 얘기도 정영학 회계사도 이제 거의 평정심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수사 별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들이 또는 참고인이 다 평정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이 수사가 별거 아니라는 감을 잡혔다. 피의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배임죄가 빠진 부분. 왜냐하면 유동규 씨 구속되고 나서 20일간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가 있었죠. 그런데 20일간 수사를 해서 뒷받침을 했는데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다. 그럼 20일간 뭐 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그러면 구속영장에는 어떻게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고 그 배임 혐의를 인정을 일부 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일부 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공소장에서는 빼버렸다. 그러면 20일 동안 수사 처음에 배임 혐의를 구속영장에 넣은 게 잘못됐던가 아니면 넣고서 빼버렸으면 배임 혐의 20일 동안 수사로서 배임 혐의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던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초과이 환수조항 뺀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배임 혐의는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 뺐다. 왜? 이재명 지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수사 대상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국일보는 전략적 판단이다. 또 이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해석을 했더군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배임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보다 탄탄하게 증거를 잡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구속영장에는 왜 배임 혐의를 넣습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한국일보식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이 수사팀의 부부장검사 하나가 얼마 전에 원대복귀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의보에 보면 수사팀 내부의 검사들 사이에서 이럴 바야 차라리 특검 가자 하는 얘기들이 수사팀 내부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 내부에 수사의 기본을 지키려지 않으려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그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가 무려 여섯 번째 압수수색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퇴근식 압수수색입니다. 출근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대로 압수수색이라는 건 대개 가서 동시에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돌려주는 거 그리고 복사할 거 복사하고 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압수수색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놓고 수사관이 출퇴근해가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중에 네 번째까지의 압수수색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남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은 뺐다. 그래서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뒤늦게 다섯 번째에 가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것도 정말 왜 일어나 도대체 수사팀이. 유동규 씨 휴대전화 찾지 못했던 것.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그것도 도대체 왜 일어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 수사팀에 대장동 수사팀에 왜 이렇게 뭐냐면 지금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검사 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대장동 수사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변호사는요. 무능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특수수사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좌천되고 뭐 이러고 지금 서울중앙진검에 와 있는 사람은 다 옛날에 형사부검사 뭐 이런 거 하고 강력부검사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라서 특수수사 이게 이제 전형적인 특수수사인데 이런 특수수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능력 차이가 약간은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알면서 이러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핵심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배임 이재명 이런 것들을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몸통을 빼고 가지만 자꾸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지끼리 서로 가지라는 거는 몸통 하나에서 뻗어나가는 게 가지죠. 그런데 몸통을 빼버리니까 이 가지끼리 충돌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사의 ABC를 지금 대장동 수사팀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또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능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대장동 수사팀의 결론 자기네들은 증거를 더 보강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 나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여권 패언어들이 많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빼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를 지금 어떻게든 빼고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사팀의 전례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